킹스맨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 합니다. 김한 기자, 박석원 YTN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첫 번째 소식, 회동.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이달 중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비공개 만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대통령 일정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회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비 징계 절차 앞두고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대표 측에 의하면 두 분이 최근에 한 번 더 만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 번 더 만나려고 했지만 대통령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됐고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로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비원의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되는 시점에 이 대표 측이 추가 회동을 추진했고 직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회동하고 윤리위 두 개를 엮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과하다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이긴 해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정치인의 의도는 본인이 과한지 약소한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22일 날 징계위일을 앞두고 20일 날 만나자고 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왜 무슨 이유가 뭐냐 현안이나 이슈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게 특별히 없어서 만남이 무산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윤리위 때문에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인데요. 결국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징계위를 앞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서 보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22일 날 징계위를 앞두고 하루 전날인 21일에 만약 20일 날 만남이 성사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 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과하다 이렇게 부인했다지만 이게 뭐냐. 이른바 대통령의 마음이 이 대표에게 실린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전날 쏟아졌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징계위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런 걸 감안하면 만나자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을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런 보통 진실 혹은 거짓 이런 의혹이 있으면 이준석 대표의 성향은 바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대통령의 첫 외교 행보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당에서 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자세를 낮추고 있고 반대로 장재원, 배현진 의원처럼 바로바로 반격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친윤계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은 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당대표 코너에서 윤리 징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른바 윤핵관이 혹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또 내놨어요. 그렇게 벗게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대표의 징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 말하자면 제가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죄송합니다. 이 대표도 그 측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당 대표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사실 기후가 어느 시점에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별게 아닐 거다라는 기류에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징계할 것 같은데 이제 징계를 그리고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가는 흐름. 이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대표는 누군가가 모종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배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 선거 내내 갈등을 빚었던 그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간장 한 사발. 자신의 SNS에 날린 글인데 뭡니까? 간장 한 사발. 지금 그 여당 내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장은 정치권에서 간보는 안철수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간철수라고 이제 흘러난 듯이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장재원 의원의 장을 합쳐서 간장 이렇게 안철수 의원과 장재원 의원을 합친 합성어로 풀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이 최근에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장 의원이 이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이런 해석 나왔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 직접 게재하면서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주 내가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 디코이는 유인용 미끼. 배현진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직접 쏘기 시작한 주체는 또 장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참 뭐 지금 비유들이 너무 많아요. 간장 한 사발도 있고 디코이도 있고 김한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정치권에서 좀 혼내진 풍경인데 SNS에서 뭔가 본인은 되게 비장한 비유를 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데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혹시 우리가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유행했던 허세스러운 SNS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자꾸 연출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배현진 최고랑 갈등을 빚었던 상황에도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그때는 누구다라고 말을 정확히 못했는데 심증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장자연 의원이 직접 나서면서 이거 봐라. 이 윤핵관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대표가 이런 비장한 비유를 하지 않아도 사실 보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압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좀 더 담백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자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주 내내 예언자도 아니고 관장한 사발을 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좀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비유, 풍자 이런 것 같긴 한데 정진석 의원하고 설전 보루스 모양새 비슷해요. 육모방망이도 논란이 됐었는데 흰머리 세 가닥 사진 이거는 뭐예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대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 표현에 따르면. 그런데 흰머리가 세 개가 같이 나서 장이 아직 젊은 나이니까 좀 이례적이어서 올린다라고 했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SNS를 자제하셔도 되지 않나. 골 머리 세 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세 가닥을 올린 것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이 세 가닥이 배현진 의원, 장재훈 의원, 안철수 의원 본인 입장에서 골 머리를 앓고 있는 어떤 당내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뽑아야 될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설전을 벌이고 있는 대상 자체는 친융계입니다. 이쯤 되면 여당도 지금 내용이 좀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선거운동을 할 당시부터 노정돼 있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윤석 대표가 굉장히 좀 갑에 유치해서 캠프를 나가버리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서 만나서 화합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고 대통령을 안 만났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를 바치고 있는 권력의 어떤 축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당 일부에서는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제 이 모습은 선거 때부터 이미 좀 예정된 회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제 7월 7일 윤리위 징계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파 갈등 양상 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윤리위 징계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 이준석의 생명 굉장히 지금 이제 시험대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정치인 이준석이 사는 방향의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개파 갈등 자체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 징계가 맞느냐 정당하냐 수위가 맞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는 나는 이제 그러면 징계를 뚫고 왔다라는 본인의 서사가 되게 강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던가 간에 이 국민의힘의 좀 개파 갈등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야당 소식이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아빠 잘자요입니다. 아빠 잘자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저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의원의 지지층인 일명 개딸들은 이 의원을 아빠 이잠 이렇게 부르면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이 의원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쯤까지 약 2시간 동안 지지자들이 트위터에 올린 질문에 직접 답을 했는데 이 의원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답게 독서를 해보려고 한다. 책을 추천해달라. 이런 글에 설득의 심리학 추천하면서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또 지지자들은 아빠 덕분에 힘들었던 거 다 날아갔다. 아빠 잘자요. 이런 답장을 보낸 건데요. 한편 이재명 의원이 지지자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 불출마 요구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환 기자. 강성 지지층들하고 강성 지지층 하여튼 표현하겠습니다. 트위터 소통. 어떤 걸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까?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트위터에서 강점을 보였던 정치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정 시기가 아니면 이재명 의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정치 행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텐데 지금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본인을 되게 본인의 지지층 중에 어쨌든 가시화되는 코어 그룹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보여준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요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 그룹들도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노출되고 언론에 보도될 거를 다 아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당 안팎에서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본인이 정말 출마를 결심을 했다면 그걸 빨리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출마 선언을 하면 이재명이 뭘 할 거냐로 논의가 전환되는 그 점에서 놓고 보면 계속 뜸 들이는 모습보다는 만약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결심을 한 것이라면 의사를 빨리 밝히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언제쯤 밝힐까요? 저는 빨리 출마를 한다면 빨리 밝혀야 된다고 보면 7월 15일 전까지는 등록이 돼야 되니까 측근 의원들은 다 7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당대표 출마를 또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지금 김한우 의원은 말씀하지만 할 거면. 그렇게 또 해버리면 민주당 내용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은 계속 가는 건데 그 내용의 내용이 뭐냐가 결국 중요한 건데 지금은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그거를 한 허드를 넘어서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혁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그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영향가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그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요구하면서 당권 포기했고 홍영표 의원도 희생과 헌신 각오하고 있다 얘기했고 또 박영선 전 장관도 이재명 의원 출마에 반대한다 이런 힘을 실으면서 지금 친문 86그룹 비주류까지 이재명 의원에게 포위하는 구도가 되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개파 간의 갈등의 목소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여의도 의원에 관해서나 먹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입장에서도. 왜 뭐냐면 지금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나도 안 할게 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지지도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특정 누군가가 안 나오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하면 그 정당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도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차원에 놓고 보면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떤 가치로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박지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분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주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했는데 현재 그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일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의무수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단순 계산으로 한 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 메시지. 결국 정취를 좀 다시 하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심까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박 전 비대위원장의 지난 대선 국면으로 돌아가 보면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막판에 민주당의 결집력을 상당히 높인 20대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정치적 자산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다면 민주당에서 사실 이런 정치 오랜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 중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그 정치적 자산을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은 박 전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선택이나 거취와 상관없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계속 한다면 뭔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긴 하죠.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박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 박 전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박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386 정치인들,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를 들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박 전 비대위원장이 그들이 보기에 정치적인 문법에 어울리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이라는 차원 안에서 역할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20대 여성,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박지원 위원장만큼 되게 강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의 저변을 넓히는 차원에서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인물이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용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찬반으로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안 하면 대안이 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의원 본인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다시 좀 국민들의 기대나 시선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김완 기자, 박성은 YTN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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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